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베데레 은혜라는 약속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실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보고만 해서 모든 것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모든 것, 충분한 것 체험하시고 흑암 세력,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미래 정확히 보시고 기도 안에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다락방마다, 지교회마다, 구형예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축복, 이제는 정말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미국에서 유저리 에덴 장로교회에 집중훈련 인도받았습니다. 기대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혼자 처음 외국에 나가보는데 출입국 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에덴 장로교회가 미국에서 정말 마귀의 집합소라는 그 미국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금요 전도학교부터 주일 강단 1, 2부와 또 오라수, 오전 후 강의를 통해서 지금 본부에 흘러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전달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 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더 은혜 받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전 세계를 향한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한 마음으로 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긴 만큼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교지와 성교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입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응답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 자년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고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앙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은 역대안을 살펴봅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의 왕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외우고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공부하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철회국기에 모세와 여수와 갈렙 그 이후에 14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대제사당들 왕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 많은 인물들이 우리 세상을 통치하고 아무리 거쳐가도 우리 인생에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우리 개개인이 당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가르쳐주지 않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인 원제 때문입니다. 이 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위대한 왕들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멸망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실을 몰라서 이스라엘은 일곱 번의 큰 재앙을 당한 것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또 앞으로도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모든 인간은 여섯 가지 문제 가운데 멸망받습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아무도 계열하지 못합니다. 성공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말세지말이 오면 이미 왔죠. 더 큰 문제로 우리 후대들은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의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원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이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리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야 될 단어입니다. 오늘 역대화를 살펴보는데 역대화는 다섯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아사 그리고 요사박과 희승이야와 요시아 왕입니다. 이 왕들 중에서 오늘 세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오직이 되었지만 끝까지 오직을 붙잡지 못해서 실패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를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역대화 1장 6절에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와 재물과 존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죠. 역대화 3장 1절에서 2절에 아버지 다위도왕에게 약속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모든 기구 은과 금을 하나님의 곡관으로 드립니다. 2절에서 10절에 보면 꿈에도 그리던 언약괴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6장 21절에는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9장 22절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열왕보다도 더 많고 높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도 그의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한 솔로몬 이방 출신 후궁들이 우상을 가져오니까 그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의 후대에 이르러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합니다. 하닷과 아르손이 반역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한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로 은혜로 부와 지혜를 그 명성과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한 자신의 부와 명성을 늘리고 지키는 데만 사용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명령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약속 또 17장 17절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그 언약을 완전히 거역하고 왕후만 700명 처벌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같이 이방여인에게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아스다록과 밀곰 그모스와 몰록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심지어 예루살렘 압산에 산당을 지을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신복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그 당대에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그 후대에게 완전한 저주와 재앙이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은혜를 베푸셔서 한지파는 솔로몬 후대에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범죄는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초래합니다.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도 부와 권력과 귀가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처럼 열망받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역대화 9장 31절에 이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40년 동안 이사를 통치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종기를 누렸지만 말년에는 우상숭배 등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솔로몬의 죽음은 복음을 떠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로보암의 손자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에 그는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심지어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불살라버립니다. 15장 1절에서 15절에 이사라 선지자의 권고로 종교개혁도 일으킵니다. 우상을 없애고 재단을 재건하며 새로운 언약을 요하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 아사왕도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후에 반성한 것이 아니라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세계의 아람왕을 찾아가서 곶간의 은금을 내밉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복음 누리지 못하면 다시 재학증으로 빠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는 나의 열심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창세인 3장의 본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입니까? 가장 의지되는 부분이죠. 혹은 자리, 명예, 권력,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후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처방받는 것 그 어떤 의사나 약사의 처방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기쁨이요 참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사왕에게 말합니다. 왜 아람왕을 의지하고 요하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왜 이렇게까지 망령되이 행동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아사왕의 문제는 처음처럼 오직이 되지 않고 정말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한 그 문제죠. 결국은 더 큰 원수를 만들었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아사왕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병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는 의사를 의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2년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입니다. 그 이후로 이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화려함과 영광이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말씀대로 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 솔로몬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모델이 되시고 증인이 되셔서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위당처럼 성전을 개혁한 왕입니다. 역대화 30장 1절에서 2절에 6월절도 지키고 23절에는 5순절도 지킵니다. 31장 1절에 우상을 말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죠. 1차 침공은 BC 701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위기를 모면한 것도 잠시 아수르는 2차로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기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엄청난 무역적인 말을 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수르 군은 태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수르 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룻밤에 18만 5천명이 송장으로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의 반란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32장 1절에서 23절에 아수르 군대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한 내용이죠. 이러한 히스기야 왕도 부하 영광이 많았습니다. 24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의 목숨을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는 그런 기적도 맛봅니다. 32장 27절에는 그 국고 안에 은금과 보석 무기 등이 많았습니다. 28절에는 곶간에 새 포도주가 넉넉하고 기름의 산물들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엔 변했습니다. 32장 25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진노를 받습니다. 이 교만함을 이유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31절에 바벨론 왕이 보낸 방백들에게 곶간에 모든 재물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자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솔로몬의 왕 타락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합판 하나님 마음의 합판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도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도 심지어 죽을 병에 갈려고 그 병 가운데 기도로 나암을 얻었던 이 히스기야 왕도 회복 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인생 마지막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의 뒤를 이은 그 아들 문하세 왕 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변하나 봅니다. 좋은 사람도 변하고 좋은 물건도 처음엔 좋았는데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영원하자는 사랑도 우정도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저희 가족 얘기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결혼할 때 집에 쫄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 아니면 나 결혼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승모님께서 저희 장모님께 아이고 결혼시켜야겠다. 이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결혼한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사랑이 변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미국 다녀온 날 밤에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폐차가 되었어요.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저희 와이프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아 저기는 안 변했는데 내가 변했구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몸이 많이 안 다치고 오늘 옆에 차범상 한의원 가서 벌칙 맞았는데 아우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안 변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혹시 변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했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마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를 향한 내 마음을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 감격과 감사 다시 한 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고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 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또 우리 아기 어머니들 제가 중학교 때 분명히 자락방 30개 40개씩 하셨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복음 편지가 뭔지도 몰라요. 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현장에서 특히 불신자 영혼을 안타깝고 사랑했던 그 마음도 다시 한 번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들도 안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좀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꼭 체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되시고 모델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위에 오를 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을 때 진노가 임하고 벌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똑똑히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자신도 이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이들이 또 아내들이 사로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섬기고 분양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이제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문서 6장 9절에 게으른 자에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침에 깨우면 침대에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게 육신적인 모습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침상에서 돌고 있다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투정 부릴 수 있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밥 달라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100세가 되고 본인이 70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실 거예요. 신앙생활로 20년 30년 해왔는데도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면 답답하실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오늘같이 비오는 밤 혹 무릎이 시리지 않나 집에 보일러는 잘 들어오나 걱정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관심 있는 현장에 과연 보일러가 돌아가서 따뜻한지 아니면 추운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로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스로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그리스로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건다는 사람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로를 아는 데 목숨 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의 결자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다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다 아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어지면 내가 찾을 감격과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오는 그런 남보다 더 큰 응답이나 증거를 받았을 때 겨우 감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은 사람 앞에서 내가 받은 응답은 감사거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 불신앙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어쩌면 0.001%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하종일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 혹은 기록하든 암송하든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좀 알게 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매일매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약의 하나님을 이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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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셨고 내 문제는 그냥 그 그리스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문제일 뿐입니다.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감사한 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고 오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빌리포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제일 잘나가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배경 학문 지식 재산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말라 신학 성경에도 게으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알아가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맛보는 귀한 하나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화를 통해서 또 이 세 왕들을 통해서 처음 붙잡았던 오직을 놓친 그 만료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구원의 첫 감격과 감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언약 하나님 체험하여 사실적인 신앙생활에 증인되도록 은혜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쓰여 이 시각 우리의 첫 감격과 감사 일시의 첫 감격과 감사 우리의 첫 감격과 감사